350페이지의 자바의 기본구조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자바는 클래스로 구성이 되죠. 모든 내용들은 다 클래스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 객체지형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키워드, 이게 클래스죠. 그래서 실제 메인도 클래스에 들어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변수라든지 상수, 메서드 이런 것들이 다 클래스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바 언어 바로 이전에 있던 C++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클래스 밖에도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선언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모습은 싹 다 없었죠. 그래서 자바는 일단 클래스 밖에다가 뭘 쓸 수 없어요. 항상. 어떤 클래스든 다 클래스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은 관례적으로, 관례적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줘야지만 또 이제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관례적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시면 클래스 헬로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로월드에서도 이제 H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지금. 그렇죠? 대문자로 앞글자가 시작되는 것은 클래스 명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선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헬로월드라는 거 안에 이 헬로월드라는 클래스 안에 메인이 들어있죠. 자바는 메인이 좀 길어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메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클래스가 이 자바의 소스 코드 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헬로월드.java 이게 소스 코드 확장자거든요. 점 자바가 그래서 헬로월드.java라는 이름으로 소스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클래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메인 메소드 있죠. 마찬가지로 잡아도 메인 메소드가 메인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시언어에서 메인 메소드가 함수가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메소드라는 명칭으로 쓰일 거니까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 메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인 메소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없고 하나 또 없어도 안 되는 거죠. 한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Java 애플리케이션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수 메소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행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동으로. 얘는 따로 호출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메소드들은 보통은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얘는 따로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렇죠.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를 갖다 메인 메소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틀린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표준 입출력이 되는 게 시언어는 표준 입출력 함수죠. 표준 함수라고 해서 스캔 애플나 프린트 애프를 썼었는데 Java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와 메소드를 그대로 쓰는데 쓰는 게 시스템 점 출력하는 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고 그 다음에 입력받는 건 시스템 점 인 점 리드라고 받아요.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 입출력에서 입력 메소드를 먼저 보면 시스템 점 인 점 리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걸 조합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모양을 보기 위해서 그 박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에 보면 클래스 헬로 월드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스테틱 보이드 메인 있고 그 아래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엔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린트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앞글자 대문자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되냐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클래스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출력 결과 뽑는 거 그러니까 마치 C 언어에서 그냥 프린트 엘프는 출력 결과 나오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본 구조가 이제 뭐 키워드가 여러 개 있죠. 키워드, 그러니까 키보드로 된다. 키워드라는 예약어는 자바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명령어들이죠. 명령어들에서 거기 뭐 if몬도 있고 포몬도 있고 abstract도 있고 public도 있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고 명칭이 있고 명칭이 사실은 이제 그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C 언어 같은 건 언더바나 영문자나 숫자만 들어가는데 대신 이제 숫자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 명칭에 들어가는 게 식별자에 들어가는 게 그 식별자 규칙에 보시면은 천문자는 영문자 또는 특수문자 마찬가지로 숫자로 이제 쓸 수는 없죠. 천문자는 영문자 또는 특수문자인데 그 특수문자가 어떤 걸까요? 쳐놓으세요. 언더바랑 달러 표시까지 달러 표시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 언더바 썼던 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한 거죠. 달러 표시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이 크게 기본형과 참조형이 있어요. 기본형 여덟 개를 뺀 나머지는 다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문자열도 참조형 객체를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배열도 참조형 그 외에 사용자가 만드는 클래스에서 나오는 객체도 다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여덟 개 자료형만 기본형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참조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구분하기 편해요. 자료형만 한 번 더 본다면 정수형이 이제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캐릭터 있는데 우리 이제 그 C 언어랑 다른 점이 있다면 C 언어는 캐릭터형이 문자형이잖아요. 그게 1바이트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바는 캐릭터형이 2바이트예요. 2바이트. 그 이유가 뭐냐면 C 언어는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걸 써요. 아스키 코드를 쓰는데 자바부터는 자바에서는 유닛 코드를 쓰죠. 유닛 코드가 이제 2바이트짜리 길이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가 2바이트로 길어지면서 원래는 없는 자료형인데 자바에도 1바이트짜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바이트형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수형의 맨 위에 보면 바이트형이 있고 거기에 1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1바이트 크기짜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형은 2바이트다. 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구조가 돼있다.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래스나 메인 그 다음에 표준 이제 입출력하는 거 어떻게 되나 뭐 ctm.out.print 프린트나 프린트 ln의 차이점은 프린트 ln을 쓰면 이제 갱을 시킨다는 거예요. 갱을 시키고 그냥 프린트하면은 갱 안 시키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갱 시키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 같은 거 그죠? 명칭보다는 자료형 그죠? 그거 이제 한번 어떻게 구성됐나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부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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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